눈썹 원래 숱이 많아요? 아니면 진하게 그린 거예요? 눈썹 숱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렸을 땐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듬고 막 이래서 그런지 눈썹 숱이 좀 덜해진 건데 오늘은 약간 음영 메이크업을 하면서 살짝 조금 더 길게 끝에만 그렸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촬영하거나 이런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눈썹을 그리지 않고 생활을 하죠 근데 항상 물어봐요 눈썹 문신한 건지 눈썹이 왜 그렇게 지내요 윙크했어 담아요 감사합니다.